국내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등 2만6천여 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할인율도 기본 50%에서 최대 80%로 일반 세일 행사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18일까지 기존 전기세일 때보다 40여개가 늘어난 580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카드로 결제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구매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신세계백화점은 아웃도어 특별기획전을 엽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의류와 인기 생필품 3천여개 품목을 50% 할인 판매하고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11번가와 옥션 등 온라인 유통업체도 특정 품목을 매일 50% 할인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펼칩니다.